아.. 그렇죠 몇 번 빠졌지 아 맞다 한 번 빠졌지 한 번 빠졌으니까 보강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알죠? 자민이는 그러면 예 무지하게 와야죠 뭐 자민이 걱정은 자민이가 하도록 두시고요 제가 뇌로 검색을 해봤는데 한 백 몇 번 맞아야 돼야지 봤나? 자 채빈 먼저 단어들 만나보게 될 녀석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플레이트? 그럼 얘는 뭐 할 건데? 접시는? 이렇게 생긴 그릇 그릇 사발 볼 볼 어떻게 써요? b o w l 숟가락 스폰 s p o 선생님 지금 3분 남았어 중등부 수업 시작할 때 빨리 하세요 f f f o r k 다음 시간부터 빨리 오세요 플레이트 p l a t e k 계속해서 want w a n p j j j j t 계속해서 knife k n i f k가 소리 안납니다 ok 단어 시험 모두 맞았구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 10 문장 p o o o o k 그래서 너 포크 원하니? Do you want a por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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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니 원하니까? Yes I do yes I do 두 눈은 뭐 다시 왔어요? want want yes I want a pork 이렇게 기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하다씨의 대장 두로 대신 썼습니다 yes 두가 올 때도 있고 더즈가 올 때도 있어요 네 Do you want a knif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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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랬더니 Do you want a knife? Yes I do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지금 plate하고 볼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네요 광화봐더니 Do you want a plate? Do you want a plate? plate 납작한거 plate 깊은건 볼 그랬더니 그랬더니 No I want No I want I know I don't No I don't I want a plate I want a plate No I don'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't I want a plate 그렇지 됐습니까? 오케이 잘했는데 그렇다면 채점 그럼 카카오톡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알겠어요 채점하고 보고 가세요 저 까붑니다 선생님 제가 학원 출 때 외우고 있었는데 언니가 좀 맞춰서 전혀 먹었는데 한 번에 가야 해요 근데 맞춰서 딱 맞춰서 그래서 듣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